너도나도 수도권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울산 청년들까지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울산을 떠나고 있어서 지자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울산시가 탈울산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월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희망주택을 지어 문을 열었습니다. 네, 울산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효과를 기대해봅니다. 보도에 전동원 기자입니다. 31살 이 씨는 독립을 마음먹었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전세 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려 전세로 집을 구하기엔 부담이 있었고 울산의 월세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. 첫 직장 구한 이후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고 울산이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울산시에서 좋은 취지로 싼 금액에 이 씨와 비슷한 이유로 청년들이 탈울산 행렬에 오르자 울산시가 청년 희망주택에 입주식을 열고 울산 최초로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. 전용 면적 19제곱미터와 21제곱미터 두 종류로 일반적인 원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월 임대료는 최소 9만 8천원으로 훨씬 쌉니다. 울산의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110.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올해 1분기 2030 청년 중 8천 명 이상이 탈울산을 선택한 만큼 울산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탈울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.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데요. 그나마 여기에 남아 있으려면 간접 비용인 주거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라도 좀 줄어서 지역에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성안동 청년 희망주택에 25명의 청년이 새롭게 털을 잡았습니다. 울산시는 2026년 5월까지 남구, 중구, 북동구 등에 224호의 청년 희망주택을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CL 뉴스 전동훈입니다.